자 재료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관련 섹터들의 모멘텀을 알 수 있는 주요 재료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버X를 공개하는 일정이 8월에 있고요. 그 다음에 9월 같은 경우에는 바로 검색 엔진이죠. Q가 선보이게 됩니다. 결국 하이퍼클로버X, 검색 엔진 Q 이 핵심적인 AI 관련 서비스들이 출시함으로 인해서 이제 국내 AI 관련 업체들의 서비스 판도가 바뀔 것으로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핵심적인 서비스는 뭐냐 하이퍼클로버X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하이퍼클로버의 업그레이드 버전이고요. AI 관련 기본적인 바로 서비스 부분을 점유하고 있죠. 그와 더불어서 기존에 네이버 화면 유명했던 게 검색 서비스였잖아요. 그 검색 엔진을 어때요? AI 기반으로 바뀌면서 이제는 검색 엔진 자체가 대변역이 일어날 것이다. 한마디로 AI 서비스가 나온 이후에 핵심적으로 국내에 선보이는 두 가지 서비스와 관련해서 현재 이제 상용화가 임박했고 실질적으로 이제 서비스가 진행됨으로써 전체적인 모멘텀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차후에요. 소상공유를 위한 서비스 그 다음에 기업 간 거래 시장 확장까지 현재 염두하고 바로 상업화 전략까지 이미 구축한 단계고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 보시면은요. 또 추가적으로 나온 이슈 바로 우크라이나 재건에 생성형 AI와 디지털 트윈이 활용된다는 부분이죠. 결국 재건에 스마트 시티라는 청사진을 그려놓고 이 스마트 시티 안에 인프라를 움직이는 부분들을 어때요? AI 관련 서비스로 같이 활용하겠다는 내용이고 이와 관련 생성형 인공지능 AI 기술 수출까지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시면 디지털 트윈 인프라의 구축과 생성형 AI 개발, 그 다음에 소버링 클라우드 제공 등 전체적인 AI 서비스까지 재건때 활용한다는 내용들이 핵심적이죠. 자 관련 주도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 핵심적으로 나무 기술이 있고요. 엔비디아 공급 강세로 엮였던 예전에 레드앤 협력 인공지능 플랫폼 개발한 이력이 있고 그 다음에 아시아 최대 규모의 AI 데이터가 경쟁력의 근원이라고 밝힌 이슈, 바로 솔트룩스죠. 그리고 셀바스 AI, 전통적으로 AI 관련 주중에서 상업화 모델을 가장 먼저 선보였던 바로 이 업체도요. 최근에 음성지능 챕 GPT로 뭘 만들었어요? 영어 프리토킴이 발음 평가할 수 있는 플랫폼을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솔트룩스 이렇게 밝히면서 지금 AI 비서부터 초개인화 서비스까지 B2B 기업관 거래와 기업과 소비자 거래 전체적인 상용 모델까지 현재 완비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AI 관련 섹터로서 먼저 움직이는 선두 섹터로 종목으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엠로라는 종목인데 레벨업을 넘어서 AI 소프트웨어 주도주로, 소프트웨어 주도주로 현재 예전에 강력한 상승의 시그널이 나왔던 종목으로 이제 눌림목 이후에 다시 한번 파동을 준비하고 있는데 핵심력인 건 이겁니다. 바로 삼성 SDS와의 시너지 효과로 25조 원이 가까운 이 시장 자체를 현재 플랫폼으로 같이 공동 개발하고 있죠. 그와 관련돼서 차후에 이제 AI 하드웨어, 뭐예요? HBM이죠. 소프트웨어 추가적으로 이제 또 각광 받을 텐데 그와 관련해서 현재 다크호스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체적인 재료들을 체크해봤고요. 이제 차트를 통해서 주요 지지와 저항을 찾은 이후에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파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대응 전략 진행해볼 건데요. 그 전에 컨텐츠 제작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하나 진행하고 설문조사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선물 하나 챙겨드릴 겁니다. 그 이후에 바로 차트를 통해서 주요 핵심적인 지지와 그 다음에 대응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차후 컨텐츠 제작 관련해서 설문조사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요. 아래 보기 중에서 보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1번의 경우 급등 단타 매매 그리고 급등주 발굴에 대한 기법에 대한 영상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바로 장중 라이브 매매 방송입니다. 세 번째는요. 급등 확률이 가장 높은 종목을 엄선해서 추천드리는 영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차트 교육과 확률 높은 검색기를 만들어 보는 영상입니다. 네 가지 보기 중에서 가장 보고 싶은 그리고 마음에 드는 내용으로 보기 숫자 번호를 적어서 문자 발송을 해주시면 참여가 끝이고요. 여기 보이시는 번호 보이시죠. 010-7623-3169번 이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요. 채널 성장은 물론 컨텐츠 제작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고요. 특히 참여자들에게는요. 전원분들에게 선물 챙겨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 참여자분들 같은 경우는요. 100% 아래 세 가지 내용들 무료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유료 판매하고 있는 매매기법 전자책 발송을 해드리고요. 두 번째는 현재 종가 매매 관련해서 많은 종목들 추천들 받고 계실 텐데 그와 관련해서 혼자 찾아보고 그 다음에 종가 매매 종목들을 검색할 수 있는 자료 같이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채널 회원용으로 비공개 영상에 대한 접근 권한까지 모두모두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요. 이렇게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이러한 핵심 자료를 보내드리고 기초편부터 그 다음에 응용, 심화 버전까지 대략적으로 6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의 자료들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유료로 판매하고 있지만 이 유료로 판매하고 있는 자료 무료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설문조사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자료들은요. 대대로 된 목차, 그 다음에 실전 사례, 그 다음에 구매 후기까지 5점 만점에 5점 안점을 받은 후기로 구성되어 있고요. 추가적으로 내용 보시면 강력 추천드립니다. 정말 이 가격에 퀄리티가 말이 안되네요. 그리고 많은 정보와 도움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실천이 가능하게 도와준 이런 책은 못 봤습니다. 라고 많은 후기분들 남겨주셨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집계를 위해서 CRM 문자집계 시스템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아래의 번호 010-7623-3169번. 이 번호로 아까 보셨던 4가지 보기 중에서 가장 보고 싶은 영상. 번호 적어서 발송해주시면 설문조사 참여 끝이고요. 그와 관련돼서 순차적으로 선물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차트를 통해서 주요 지지와 저항 구간을 찾고 핵심적으로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찌에 대한 핵심적인 대응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 많은 참여해주시고요. 현재부터 이제 알체라 중목의 차트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핵심적인 지지와 저항을 찾고 그 다음에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찌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알체라 기존에 4만 4,702원 고점을 찍은 이후에 고점이 점점 낮아지면서 어때요? 전체적인 하락 추세가 나왔었죠. 이렇게 전형적인 하락 추세일 때는요. 매수는 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렇게 세력들의 바닥 패턴이 나온 이후에 이걸 역해대의 숄더 패턴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이후에 기준봉이 나왔을 때 세력들이 거래량을 터뜨린 이 기준봉이 나왔을 때 어때요? 이제부터 바닥이 잡혔다라고 표현을 하고 이런 기준봉의 중간 가격부터 어때요? 이 허리 부근부터 매수 타점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핵심적으로 기준봉이 나왔던 이 기준봉의 딱 중간 값의 지지가 나왔고요. 이제는 핵심적인 15,000레벨 때의 1년선을 뚫으려고 하고 있죠. 지금 보시면 이 구간 얼마예요? 네. 8,400 구간이 어때요? 핵심적인 눌림목 매수 타점이고요. 차후에 추가적으로 눌린다 하더라도 이런 구간은 다시 한번 지지받을 확률이 높다라고 강조드립니다. 그렇다면 1차적으로 고점을 만들었던 17,800 구간을 1차 목표가로 두시고요. 이 구간을 만약에 뚫어낸다면 어때요? 추가적으로 매물대, 마디가가 있는 3만 구간까지 노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로와 모멘텀 그리고 차트를 통해서 지지와 저항을 찾아봤고요. 핵심적인 매물대도 동일하다라고 강조드립니다. 지금 외인들의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다시 한번 외인 주포에 어때요? 상승 시그널이 현재 포착되었고 이제 핵심적인 파동의 눌린 구간만 대응한다면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까지는 원활하게 상승 추세 이어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로와 모멘텀, 지지저항, 외인들의 수급까지 알아봤고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지에 대한 대응 전략과 시나리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알체라 종봉 매수와 매도 대응 전략집 만들어놨고요. 구독하시고 신청하시면 100% 무료입니다. 대신에 외부 유출은 절대 금지고요. 이 대응 전략집 안에는요. 핵심적으로 매수가와 매도가, 그 다음에 비중과 손절과 5번, 5번째는 세력들의 평당과 매집량, 그 다음에 시나리오까지 전체적인 내용들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만 보시고 그냥 그대로 따라하셔도 된다. 수익 나는데 전혀 지장 없다라고 강조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대응 전략집 받아보시고 수익 나셨다면 차후에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걸 통해서 성장을 하고요. 채널 성장하고 여러분들은 수익 챙겨가시면 1석 2조겠죠. 그렇다면 이 대응 전략집 내용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신청 방법은 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매수 및 매도 대응 전략에 대해서 자료집 만들어놨고요. 대략적으로 20페이지가 좀 넘는 분량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핵심적인 타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적어놨습니다. 매수가와 그 다음에 매도가 그 다음에 비중과 손절가까지 매매에 필요한 부분을 한마디로 정리해놨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그냥 그대로 보고 따라하셔도 무방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대입이기 때문에 외부 유출이나 공인은 절대 금지고요.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응 전략 제로집에서 일부 발췌한 사항이고요. 지금 해당 종목명과 함께 추천 매수가 그 다음에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깔끔하게 정말 대놓고 핵심 타점에 대해서 적어놨죠. 그러면서 핵심 투자 포인트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 공시사항들 그 다음에 뉴스의 재료 세 번째 그 다음에 엠바고인 이 미공개 정보까지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정리함으로써 차트 분석까지 이렇게 첨부를 좀 해놨습니다. 매수 포인트와 그 다음에 목표가 1차 2차 3차 목표가와 매수 타점까지 그냥 이것만 보시고 그냥 그대로 따라하셔도 수익 내는데 문제없게 정리되어 있죠. 다음 화면 봐보시면요. 지금 이렇게 23개 사의 국내 증권사의 주요 애널리스트 분석 자료를 종합해서 매수 의견과 매도 의견 그리고 추천가를 정밀 분석해서 개량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엠바고 정보와 함께 그동안 정보에 대해서 취득하기 어려워서 매매하기 힘드셨던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관련 근거까지 정리해놨습니다. 분할 매수과부터 그 다음에 세력들의 평당가와 비중 그리고 1차 2차 목표가까지 매매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요 필요한 타점과 정보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신청 방법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010-7623-3169번 이 번호로 종목명을 정확하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신청하시는 분 중에서 딱 선착순 100명까지만 이 대응 전략 자료집 발송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해당 이 번호로 망설이지 마시고 시간에 관계없이 문자 발송해 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이 대응 전략 자료집 발송을 해드리면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대응 전략 자료집 받아보시고요. 내가 수익이 낫다 또는 큰 도움이 됐다라고 하신 분들은요. 꼭 다시 한 번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저는 채널 성장을 하고요. 여러분들은 수익을 가져가고 서로 윈윈하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도움이 되신 분들은요. 자발적으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시청자분 중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문의를 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대응 전략 자료도 좋지만 실시간으로 타점이나 대응도 요청드린다. 소통을 하면서 매매를 좀 하고 싶다. 이런 글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대응 전략 자료 발송뿐만 아니라 종목 주주 카톡방을 만들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방 안에서요. 실시간 재료와 뉴스, 그 다음에 공시, 대응 타점 등을 공유하고 분석을 해드리고 있죠. 또한 추가적으로 종목들에 다 물려서 대응할 추매 자금이 없거나 그 다음에 현금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응 불타기 자금 확보를 위한 당일 한 종목에서 두 종목 가장 상승 확률이 높은 종목으로 엄선을 해서 장전의 급등주를 발송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시면요. 주주 실시간 대응 카톡방에서 이렇게 실시간 대응 타점을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고요. 카톡뿐만 아니라 문자로 이렇게 같이 두 가지 방법으로 병행을 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매수가와 손절가, 목표가, 그리고 분할 매도까지 이렇게 체크를 해드리고 있죠. 단순하게 이렇게 종목만 드리고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까지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큰 금액이 아니어도 좋고요. 100만원에서 200만원 소액만으로도 이렇게 하루하루 빠른 회전률로 시드금과 함께 다른 종목 대응할 수 있는 자금까지 만들어드리고 있는 거죠. 당일 하루 단타를 통해서 장 시작 후에 1시간 이내에 9시에서 10시가 되겠죠. 딱 1시간 이내에 10%에서 20% 꾸준하게 수익을 가져간다면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느냐 바로 주식의 복리 효과로 누적 수익률의 마법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실제로 복리 효과로 수익이 나섰던 부분들 화면까지 이렇게 촬영을 해주셔서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화면 촬영 같은 경우는 절대 조작이 불가능하죠. 혹시나 하는 분들이나 아직까지 신뢰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한번 참여해보셔서 딱 한 주만 가지고 매수해보셔서 검증의 검증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신뢰라는 게 쌓이고 그 신뢰를 통해서 조금씩 이제 한 주, 두 주, 열 주 조금씩 자금을 늘려나갈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일주일 이상 길게 끌고 가서 수익 내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렇게 당일 사서 당일 매도한 당일 거래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하루 단타를 통해서도 충분히 10에서 20% 정도 수익률은 만들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 결과를 통해서 검증이 되었고요. 보시다시피 올해 끌지 않고 빠른 회전률의 특징으로 단타만 대응한다 하더라도 소액 접근으로 누적 수익률을 통해서 조금씩 대응할 수 있는 현금 자금을 마련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큰 욕심 부리기보다는요. 하루하루 누적 수익률을 만들어가는 게 주식시장에서 바로 살아남고 그 다음에 수익 내는 뻔한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당일 장전 급등주와 단타 종목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번호 보이시죠. 010-7623-3169 번호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발송해 주시면 이게 끝입니다. 지금 아래 이미지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시고 계시고 일괄적으로 제가 장전에 카톡과 문자로 당일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엄선해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는요. 새벽 시간이든 밤 늦은 시간이든 낮 시간이든 관계없이 보내주셔도 됩니다. 어차피 장전에 취합을 해서 일괄적으로 공유하고 발송드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빠르게 신청하시는 분들이 하루라도 더 빨리 받아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요. 제가 장전 08시 30분부터 09시 사이에 급등주를 보내드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지금 보시면 장시작 동시효과 시간이 당일 급등 종목이 확실해지는 시간대죠. 이 시간대에는요. 세력들이 거래량과 물량을 미리 컨트롤하는 시그널을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전 종목 추천 이후에 목표 타점까지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에서 1년 이상 검증한 조만의 조건 검색기로 추가 매수 타점과 1차 2차 분할 매도 타점을 잡아내서 종목을 추천하고 끝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수익이 날 수 있는 목표가까지 흔들리지 않고 매매할 수 있도록 잡아드리고 있죠. 만약이요. 문자를 보내시고 문자가 안 온다 하셨을 때는 통신사 스팸에 걸렸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다른 번호로 구독 또는 제시도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죄송한 마음을 담아서 제가 우선적으로 추천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 중에서 좀 골치 아픈 종목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종목 분석 신청 받고 있습니다. 차후 컨텐츠를 제작하는 데도 활용될 예정이고요. 이런 종목 분석 신청해 주시면요. 제가 세부적으로 지금 보시는 이미지처럼 주요 1차부터 3차 지지선 그 다음에 1차부터 3차 저항 구간 주요 가격대를 제가 체크해서 발송해드리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대행하는 방법까지 세밀하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 번호 010-7623-3169번 이 번호로 종목명 추가로 비중 다음에 매수 단가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컨텐츠 제작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리는 만큼 저는 딱 한 가지입니다. 채널 성장을 할 수 있다면 되고요. 채널 성장을 위해서 다시 한번 도움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알람 설정까지 다시 한번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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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